자, 우리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을 토대로 제가 정말 이것만큼은 좀 권유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.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. 다이어트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정말 하루 뿅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만큼 비거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. 쉽다는 건 내 몸이 쉽다기보다는 내가 어디서든 좀 하기가 쉬워요. 자, 무슨 방법이냐면 이제 그냥 드라이버 클럽을 거꾸로 잡고요. 이 클럽을 휘두르는 건데 이 휘두르는 굉장히 가볍잖아요. 그렇죠? 이 가벼운 걸 빠르게 휘두를 거예요. 빠르게 휘두르는데 한 10번 정도를 연속으로 제가 휘두를 텐데 백스윙과 피니쉬, 다시 백스윙, 피니쉬를 계속 연속해서 빠르게 할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? 제가 10번 한다 했는데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이게 오래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. 이게 가볍다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이야 제가 움직임을 앞서 설명한 레슨 포인트들 잘 지켜가면서 넘겨서 해서 이 움직임이 되게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좀 잡혀 있으시고 이 손목이 경직돼 있으시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. 그리고 빠르게 안 되겠어요. 빠르게도 안 되고 숨도 훨씬 차요. 지금 이렇게 두 번만 했는데도 숨이 훨씬 차거든요. 그러니까 온몸을 좀 사용하는 거죠, 자꾸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빠르게 하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손목을 좀 힘을 빼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또 채서 넘어가야 되는지를 좀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헤드 무게를 잘 느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이 가벼운 샤프트의 그립 끝 무게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게 이제 채는 타이밍이 이거구나 하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하죠?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? 해봐도 괜찮아요. 박하메 아나운서가 직접. 박하메 아나운서 한번 나가서 해보죠. 한번 직접 해보시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더 비교가 근데 이게 김혜리 프로처럼 빠르게 된다는 거는 평소 때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누적이 나오겠네요. 근데 일단은 손목의 힘이 좀 많이 빠져있어야지 중심축을 잡고 히들룰을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떨려요.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못할 것 같아서 되게 떨려요. 빨리 10번. 잘 안 돼요. 그리고 몸도 같이 오 그래도 좀 낫네요. 네. 앞서 설명드렸던 그 레슨 포인트들에서 그렇죠 움직임이 관절이 좀 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범위를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지금 너무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했거든요. 그냥 다 편하게 해도 돼요. 제가 마지막에 몸을 잘 움직여도 된다고 했었던 것처럼. 몇 개만으로 더 해보죠.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확실히 김혜리 프로가 할 때랑은 다르네요.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. 보기랑은 좀 다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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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래도 한영 아나운서가 움직임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아서 그래도 움직임의 범위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남자 성인 아마추어분들일수록 사실 이게 더 꽉 잡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더 좀 무겁고 묵직하게 생각보다 이게 가볍게 안 이둘러지시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일단은 해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레슨이 결국에는 좀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레슨은 아닐 수도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조금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. 헤드가 많이 넘어가는 게 꼭 손목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한번 겨울을 잘 나시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